네, 오늘의 시그널은 BBC입니다. 칫솔모 기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주목하면 될까요? 네, 생소한 기업이죠. 근데 생소한 기업이지만 칫솔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뭐 치과 의사들마다도 말이 다 틀리다. 요즘에 유튜브에 의사, 약사분들, 변호사분들 죄다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보다 의학 지식이라든가 법적 지식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좋은 것도 있는데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식도 깨는 게 많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치과 의사분은 강하게 닦으라고 하시고 어떤 치과 의사분은 약하게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치과분은 칫솔모가 탄탄한 게 좋다고 하시고 어떤 치과 의사분은 소프트한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요. 댓글에도 전부 다 치과 의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네.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둘이 같이 합방을 해시켜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개인의 차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세모는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피를 봐야 충족이 되는 사람들. 강하게 닦아서 뭔가 느낌이 나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소프트한 미세모로 닦아서 그게 감흥이 안 오거든요. 그게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왜냐하면 그게 어렸을 때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3살 양치 벌에 80까지 간다는 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닦으라고 한 그 방식을 어른에 대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어렸을 때 닦은 그 맛이 안 나버리면 감흥이 안 나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세게 배웠기 때문에 미세모로 하니까 감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육류고기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육류는 많이 끼니까 강한 거를 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들은 그렇게 강한 거를 안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으니까 미세모를 써도 되겠죠. 어쨌든 BBC는 미세모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국내 1위 미세 칫솔모 기업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미세 칫솔모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다 있어요. 대표적인 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P&G의 콜게이트의 유니레버의 라이온의 GSK까지. 유럽, 북미, 일본 다 있죠. 이게 19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게 듀폰. 듀폰은 아닙니다. 듀폰은 의류회사 그거고. 듀폰. 듀폰이 개발한 나일론 칫솔이 대세였어요. 되게 탄탄한 거. 그 나일론 소재 가방 같은 거 보면 쩐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린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닦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세모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나일론 칫솔이 대세였기 때문에 정부 탄탄한 걸로 정말 잇몸이 피날 때까지 긁어서 닦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미세모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BBC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길래 미세 칫솔모 1위로 올랐을까. 정확한 특허의 명은 코오시스 이중방사 및 재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칫솔모 안에다가 다른 칫솔모 4가닥을 투입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칫솔모 하나에 그 안에 4가닥이 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분리시켜요. 그래서 초미세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특허를 받은 기술력이고 그리고 여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다 예를 들어 주겸을 첨가하던가 아니면 우리 프로폴리스 같은 이 치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넣어요. 그게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프크가 출시된 거기 치약에 있어요. 애경에도 있고 뭔 주겸, 미세모 해가지고 거기 안에 주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빠져나가지 않게 아까 이 코오시스 이중방삼이 재분리 기술로 거기에 함유된 성분이 쉽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주겸을 옛날처럼 무식하게 소금을 해가지고 막 이 잇몸에 상처나게 안 비벼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1위에 올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여기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생활용품 시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IT 업계에도 지금 쓰일 수가 있는 어떤 범위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BC는 기술력도 있고 이 스토리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IPO 기업 IPO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조심해야 될 게 거기서 약간의 뻥튀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옛날에 비유를 한 것 같은데 결혼식 날 엄청나게 메이크업을 결혼식 날처럼 평생 하고 살진 않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날 본 거죠. IPO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딱 정말 결혼식 때 풀 세팅이 되어 있는 신랑이나 신부를 딱 데려가 놓고 거기서 하객들한테 값을 매긴 거죠. 뭐 사람이가 값을 매긴다고 그러지만 비유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하객을 해놓고 평가를 해라면 평가가 바뀌겠죠. 하지만 데뷔할 때 이미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다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기존의 물량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의 차익 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뻥튀기가 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호의 수 물량도 풀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이동평균선이 생기고 이런 정도의 시간을 보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물론 그냥 첫날부터 달려가지고 막 상한가를 3, 4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상장하는 기업이 몇백 갠데요. 그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인생 역전을 해서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할 거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BC도 지금 상장된 지 이미 2년이, 만 3년이 되었고요. 많은 지금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희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BBC는 국내 칫솔모 시장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BBC는 2020년 9월 달에 2만 7,650원을 찍었던 기록이 있고요. 지금은 9,580원입니다.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항상 유념하셔야겠죠. IPO 때 화려하게 대비를 하고 공모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나오니 하면 언론에 막 도배가 되겠죠. 흥행에 성공했다고. 그 흥행 성공이 이 대비하고 나서 무대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다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20개월 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20개월 선이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막혔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온다면 이제는 밑바닥에서 한번 들어 올리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만 2천 원 선이라는 목표가 뭐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일단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BBC 21선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만 2천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